하핳 샤이 마스크에서 시가 있어! 쿠팡 ㅈ나네 야 내가 말할게 있어 뭐라? 우리 학교 체육تى였나? 얼굴이 제일 이쁜 여자 무덤 위로 올라오네 나는 애들이 날찌울 때 뻗자 소득이 칼리만 갈맞고 몸에 빡빡 하니까 줍줍뻡빡 그래서 이때다 어 빨리 숨어야겠다 싶어서 막 체육때문에 그 운동장 밖으로 또 이렇게 막 으아악 으아악 이렇게 막 나가는 데 코 우리 뭐 탑 제일 잘생긴 남자애가 어 저게 뭐 샤모우 직전이 있어 이러면서 나를 무대 위로 올라가라고 짓거리는 거야 걔 난 사이 안좋아 왠지 알아? 나는 걔 되게 관심이 없어 난 걔 이런게 몰라 그냥 애들이 잘생기네? 라고 부르니까 잘생기네 라고 부르면 난 걔 이런게 모르는데 걔가 맨날 다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툭툭 치고 쌔게는 아닌데 여자면서 봐준거 같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스치듯 스치듯 날지 그리고 막 나 보면 아유 이러면서 머리 한번 풀어 때리려고 여전히 머리 헤어샤티팅 맨날 하잖아 시험 같아서 정말 예민한거 알지? 아, 존나 바쁘셨다 아, 나 취했어 진짜 취했어, 아니야? 취했어 아, 근데 그 남자애가 날 추천하는 거 말고 내가 태어때면 누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했다고 막 에타에도 올라오고 그러는 거 아냐? 근데 에타에도 내가 존나 올라오는데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서울대 에타에도 나 존나 올라온다며 연세대 에타랑 특히 거기 한양대 에타에 내가 존나 올라온다 막 그죠? 타리나 부엣스 샤모 이런 식으로 아, 내 얘기 좀 하고 다니지마 내가 그렇게 탐나? 내가 그렇게 탐스러? 하고 좀 닦자 그냥 유튜브 구독이나 해봅시다 진짜 찐나스새끼들 해봅시다 그냥 괜찮냐? 괜찮냐?